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여기 아무래도 400이 온 것 같아 여기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, 차량? 오프로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지급될 거예요 여기가 이 친구 들어가는 곤자 형입니다 여가면 죽는 거야 혼잠 공포책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 살고 있잖아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박이야 여기 다른 데랑 랩이 좀 다른 것 같아 여기 지금 우리 말 딸이 되는 거 아니야? 우선에서 나온 게 진짜 어려워 이게 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진짜야 우리 나가야 돼 누가? 대장 어디 있어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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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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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